영상편집 영상편집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일요일인데 와이프가 여기 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교토다 교토 많은데로 찍자 와 이거 뭐길래 이렇게 우와 진짜 잘해놨다 진짜 여기 1분 안 와봤는데 1분 안 와봤는데 1분 갔네요 영화에서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오키나 말고는 안 가봤기 때문에 사실 크게 공감은 못하는데 영화에서 보면 세트장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세트장이었대 아 원래? 아 해가 그 질기 딱 직전까지 있다가 딱 가시면 예쁘게 사진도 찍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엄청 사람 많은 곳 저희는 지금 여기 진짜 춥거든요 여기 한 1시간 있었나? 30분 있었나? 30분? 네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요 한 바퀴 다 들어왔습니다 오우 따졌어요 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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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한 분 한 분 슈우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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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무젓가락 있나요?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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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gt 마물로 다 구워줄게 뭐라고 하얀 아 아 아 디저트까지 먹어줘야지 길 길 맥도날드 아포가토 리뷰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어 맥플루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맛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몸이 녹아요 녹아 아 이대로 자고 싶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들 내일 뵐게요 차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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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가요 뻥 저리로 가겠습니다 역시 전복이도 많이 좋아해주세요 샤오 고구마 닭가슴살 쟤씨가 해준 계란 요거는 밥입니다 이게 요거 NOT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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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 목소리로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아 와아 생각보다 무슨일인지 2. 3. 4. 4. 4. 5. 오.. 상당히 세네.. 1. 2. 3. 4. 5. 1. 2. 1. 2.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한계가 없다고. 들어와. 1. 1. 1. 3. 4. 5. 5. 6. 7. 5. 7. 7. 6 수fed. 1. 10. 22. 21 23 12 모두와 FAVA southwest 동작 loneliness 15 15 14 15 15 15 진짜 맛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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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은 거 아니야? 알았어 흔만 안 맞았다 형 불편해 할게 불편해 할게 아 이거 방금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모르신 겁니까? 자 한 번 시도 상미남아 시도 어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보여 운동 시작 기릿 신발 사줘 이 신발 너무 오래됐어 응? 오래된 신발 신발? 신발 멀쩡한데? 어? 신발 멀쩡해 새 신발 좀 사줘 진짜 너무한데 그 입 닫아라 그 입 닫아 준비했어요 여섯 일곱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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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뿡 운동 끝나고 바로 저녁 먹어줘야죠 잘 먹겠습니다 좋은 셰프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는 처음 한 고등어 조림이에요 그리고 저희 일일치 김치 요거는 장모님이 해주신 깻잎 그리고 밥 겟 자 고등어 큰 거 한 마리 제가 갖고 와가지고 먹겠습니다 까스 있으니까 불을 먹어야 돼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국물에 적셔먹어 응 쓰레기 봉투 파놔요 4L짜리 5L짜리 저번에 카드로 한번 결제했었거든요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إделă 좌우 5L짜리 9L짜리 3Lz 5L짜리 12 옅 9Lz 7Lz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2 12 12 12 1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